추천드리는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80탄입니다. 80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걸 천천히 보시게 될 텐데요.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정확히 여기 구간입니다. 여기 구간이 2만원이에요. 2만원에서 이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해서 14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만원까지 급락을 했거든요. 여기가 만원입니다. 잠재자산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. 이 종목은요.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종목은 다시 2000원까지 떨어질 겁니다.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. 최하 1500만원입니다. 그런데 돈이 있는 분은 그냥 1500만원 내고 그냥 이 종목을 추천받으시면 되는데 돈이 없으신 분은요.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무료 추천주에다가 환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.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할텐데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 종목 수익률이 자그마치 240개 종목입니다.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던 것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대박주식 시리즈 80탄을 공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듯이 2016년도에 제가 대박주식 시리즈 240개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드리고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. 이 자료를 제가 왜 준비했는가는 자그마치 730일입니다. 2년입니다. 2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금융위기가 온다. 대공황이 온다. 이거보다 더 엄청난 지금 이 수익률에 따따따불이 될 수 있는 수익률이 온다는 것 그 기회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이 수익률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하고 같이 붕괴를 한 겁니다.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요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원입니다. 이 종목의 추천가는 1,500만원인데요. 자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주에다가 4회 환원금도 50%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.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. 그리고 이것은요. 똑같은 날에 전업투자자입니다. 전업투자자 저랑 만나서 저랑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사부작사부작 제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자 이것만 들으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돈은 버는 이렇게 매일 돈을 버는 이 비결을 배우실 분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 존수를 해드립니다. 자 이 카페의 이름이요. 예측정보잖아요. 예측정보.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0탄 지금 이 종목이 만원이 넘는데 이 종목이 2천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. 자 제가 대공황이 왔다.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날 바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바로 요 날입니다.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개미들한테 열심히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. 자 평상시에도 월가애들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날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.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.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장 9시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정신없이 글 쓴 겁니다.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.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.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. 자 제가 이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저는 단순하게 월가애들이 4년 전서부터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.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요. USD라고 나오잖아요. 자 미국 월가의 포지션 자 국제 유가를 배팅하는 월가애들의 포지션 그 다음에 S&P 나스닥 이게 배팅하는 이 하방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알지를 못하면 절대 이 선물 옵션에서 이 선물에서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. 이거를 매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면서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매일 분석을 합니다. 이날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하방 압력에 배팅하는 이 포지션을 보고 제가 아침에 정신없이 글 썼습니다. 이제 대공황이 왔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미국 3대 지수가 130년에 대폭락이 오면서 뭐가 대두가 됐습니까? 코로나 사태가 대두가 된 겁니다. 이때 저는 이미 대공황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미 결정을 본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폭락이 올 것이니까 포지션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지시를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2만원인데 잠재자산이 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. 이 잠재자산 정보를 알면 주식의 꼭지가를 알 수 있고 주식의 바닷가를 알 수 있습니다. 2012년도 8월 8일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주식 서적에 없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. 주식의 잠재자산을 모르면 바닥을 할 수 없고 꼭지를 알 수 없다.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경제 이론을 출시를 하고 홍보를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요. 지금 잠재자산이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%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5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. 왜? 이 종목에서 1000% 이상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금융이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2000원까지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. 키양분석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대금락이 터지면서 이 종목이 이번에 만원까지 빠졌어요. 만원까지 빠졌는데 그래봐야 2만원에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2만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 겁니다. 이 종목이 2만원에서요. 2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왜?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또다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작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는 기본이 1000%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요.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1000%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. 재수가 좋아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은요. 2000%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가는 150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 필히 아셔야 될 게 이 종목이 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자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저점 만원을 틀림없이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.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. 한 주만 사세요. 한 주만 사시고요. 제 얘기대로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만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섯 토막이 나는 겁니다. 내 원금 빼면 내 토막이 나는 겁니다. 그러면 2000원까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원인데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이제 대공황이 오면 사내의 현금 흐름이 대공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현금 자산이 쌓여있냐 이 회사는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위기를 충분하게 극복하게 될 것이다. 이전에도 IMF때도 이 회사는 견뎠습니다.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견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위험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온호는 사내 현금 흐름을 아주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고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 왼쪽에서 똑같이 추천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은 날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너서클 회원님들 장기 수익률 2016년도서부터 3년 이상 홀딩해라 3년의 기적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다 클릭해 보십시오. 제가 몇 개만 클릭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.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랑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입니다. 매일매일 사부작 사부작 10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. 이 자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. 그리고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너서클 회원님들 장기 수익률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자 1300% 200% 140% 130% 자 이수익률 제가 이수익률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이수익률입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남으면 이상하죠? 저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집니다. 왜? 아직까지 실력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.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상한가 터져서 29.8% 오늘 상한가 터졌다. 여기 글 나오잖아요. 2019년도 1월달 어제 상한가 한준목 자 그리고 자 이틀 연속 상한가 여기 29.92% 159% 자 어제 상한가 이수익률 다 여러분들 일일이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.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.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2016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제2의 IMF가 왔다. 금융위기가 왔다.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눈과 귀가 멀어 있는데요. 저는 이미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전업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무차트 교육을 전문적으로 선물옵션이든 주식전업투자를 하든 이 전문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-2173-5680으로 문자를 주십시오. 저는 종목 추첨이나 회원가입 상담은 문자로만 하지 절대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.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. 자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저랑 전화 이 문자메시지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저랑 이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문자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.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.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5개, 10개, 20개씩 여러분들이 빨리 추천받고 싶으면 하루에 30개든 50개든 100개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쓰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추천 금액이 1500만원인 이 종목을 최하 1000%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무료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가 제 마음을 포스터로 많이 써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뼈껄 빠지게 노력을 해 주시는 분은요. 제가 사회환원금도 몇백만원 드립니다.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 50% 자 사회환원금 수혜자 자 여기 보시면 짱구님 그 다음에 한이님 사회환원금 1500만원 드린다고 적었잖아요. 자 그리고 동동님 750만원 자 짱구님 3000만원 해서 저희 카페에다가 사회환원금 50%에서 1500만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.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일체 전화 상담하지 않습니다.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저랑 인연이 되실 사람이다. 그렇게 충분하게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만 제가 선별해서 저희 카페 회원으로 모십니다. 자 마지막으로 동종목 동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할텐데요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. 2만원인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요. 자 이번에 급락 사태에서 만원까지 빠졌잖아요. 2만원짜리가 반토막 난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넘게 납니다. 최하 5토막 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번에 급락장에 바닥이 만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내 토막만 나도 2천원이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잠재자산 2천원에 사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. 그런데 자 이번 급락장에 바닥이 만원인데 만원에서 내 토막 나면 2천원이거든요. 자 2천원인데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라고 다른 종목도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5토막이나 하는데 이 종목이 4토막밖에 안나겠는거야. 그래서 제가 맥시멈 이 종목은 2천원을 계산을 잡구요. 2천원을 계산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만원인데 저 뭐야 2만원이니까 자 천프로인데 자 2천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면 천원입니다. 천원이면 내 잠재자산 대비 천원에 2만원만 찾아 먹어도 2천프로 올시다. 자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 드리는 것대로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와서 천원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9천원 8천원 7천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. 왜? 지금 만 3천원까지 올라온 만원에서 만 3천원까지 올라온 이 종목이 앞으로 2천원까지 떨어진다고 미리 예측을 드렸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천만원 투자하면 2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하면 20억을 벌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4년 동안의 근거 수익률 이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카페는 오로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자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지식이 돈입니다. 이 지식을 배울 사람은 010-2173-568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를 연락을 주십시오. 저는 전화상담하지 않습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. 지금도 매달 18일날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